안녕하세요. 킹콩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영국 시 대포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반발이 좀 심했습니다. 킹콩 네가 왜 시? 근데 그때 영어 시 얘기했었던 건 사실 제 마음속에 있는 건요. 6평 이후에 커리큘럼에 대해서 어떻게 좀 설명 좀 해주고 싶다. EBS 이렇게 진행될 거다. 그 얘기하려고 영국 시 들었다가 후폭풍을 좀 맞았습니다. 그래서 며칠 만에 다시 한 번 제대로 이 모든 일에는 선순위 후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다시 한 번 게스를 찍게 됐습니다. 짜장과 짬뽕 이 얘기인데요. 중국집 가면요. 짜장을 시켜 먹다 보면 옆 테이블에 짬뽕 먹고 있는 사람을 딱고 적어 먹을 걸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래서 아마 짬짜면도 나오고 이런 거일 텐데 커리큘럼에 대해서 제 강의를 잘 따라오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이 영상을 하는 거지만 제 커리큘럼 안 따라오더라도 드릴 말씀이 있으니까 그냥 끝까지 들으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야기는 6평 이후의 커리큘럼 가이드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좀 적어놓은 게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쾌네 게시판에 제가 이제 직접 댓글을 달고 학생들의 고민을 좀 들여다보면요. 가장 많이 있는 질문은 이거예요. EBS하고 기출 이거 두 개 중에서 무엇이 먼저냐. 마치 짜장 짬뽕 같이 둘 다 해야 되는 거는 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6월 달이고 벌써 이제 6월 후반이고 7월 다가가고 있잖아요. 수능 때까지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시간이 없는데 이거 두 개 중에서 하나를 포기하고 하나에만 집중하고 싶다. 뭘 먼저 해야 되냐.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제가 이제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시요. 이게 아니고 이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왜 이게 아니고 이거를 해야 되는지 만약에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한다면 왜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이해하시고 혼란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기출 문제를 공부하는 이유는요. 어디에 있는 거냐면 평가원에서 출제한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요. 지난 한 10년간, 5년간 기출 문제들이 일정한 패턴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는 걸 알고 그리고 그걸 내가 체화해서 평가원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늘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는 걸 인지하고 문제를 푼다는 거죠. 토플을 공부하던 사람이 한 번도 수능을 공부하지 않다가 토플만 하다가 수능 문제를 딱 풀었을 땐 자기 실력이 발현이 100% 안 되는 이유는 그 수능 문제가 갖고 있는 그 고유함 그거에 대한 문제 자체에 대한 이해가 자기 걸로 딱 체화가 되지 않아서 실력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실력이 좋은 사람이더라도 수능 기출 문제를 좀 풀면서 아, 이게 우리나라에서 대입을 들어가기 위한 수능 문제는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는구나 라는 게 인지가 되면 실력이 바로 나오거든요. EBS 교재는요. 제가 여러분한테 EBS 강의 오래 하면서 참 되게 행복했습니다. 학생들이 반응도 좋고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참 좋았는데 제가 EBS 강의하면서 EBS 분석서 제가 내지 않았죠. 그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EBS 분석서를 낼 수 있는 실력이 저한테는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EBS는요. 제가 EBS에 가서 강의를 해본 적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EBS 교재를 제작하는데 참여한 사람도 아니지만요. 영어 강의를 오래 해본 사람 입장으로서 EBS 뒤에 있는 그 해석권이나 EBS에 실려있는 그 문제의 질이 제 입장에서 봤을 땐 정말로 좋다라고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렸었습니다. EBS 그 표지를 봐도요. 참여한 선생님들의 인원수나 그분들의 양력 그리고 거기에 그 문제의 질이를 봤을 때요. 특히 여러분들이 많이 좀 까고 있는 EBS 그 지문 연계된 교재 맨 뒤에는 해석권이 좀 불친절하다. 그리고 해석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불평하는 거 제가 익히 잘 알고 있지만요. 저 영어 전공하고 번역 공부도 했었던 사람이잖아요. 알고 계시죠? EBS 책 뒤에 있는 그 해석권은요. 학원 강사가, 일개의 학원 강사가 그걸 분석할 수 있는 정도의 남루하고 허접한 해석이 아닙니다. EBS 책 맨 뒤에는 그 해석권은요. 그 이상 좋을 수 없는 해석이에요. 원래 영어 언어라는 거 자체가요. 번영을 하다 보면 영어를 한글로 바꾸든 한글을 영어로 바꾸든요. 의미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언어 체계가 다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EBS에서 나라에서 대표하는 곳에서 만든 책의 해석이 잘못되어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전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자격이. EBS 책 뒤에 있는 해석권, 그리고 영어 전문가인 제가 입장에서 봐도 해석 매우 훌륭합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EBS 해석에 대한 불평, 그거 번역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거기에서 나오는 거지 그 해석이 이상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EBS에 있는 해석권 그 이상으로 좋은 해석 나오기 좀 힘들다는 거 여러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출 문제를 공부하는 이유가 수능 문제 자체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함이니까 기출 문제를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데 EBS 책은요. 그 기출 문제를 하지 않아도 그 EBS에 있는 문제만을 보더라도 우리나라 문제, 수능 문제는 늘 이렇게 나온다라는 그 유형의 대비를 할 수 있게 교제가 제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 하면서 이거 하지 않아도요. 이것만 하더라도 기출 문제에서 얻을 수 있는 그거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해석도 훌륭하고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진짜요. EBS 해석 괜찮은데.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인지 때문에 별로 분석서를 낼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번역을 해본 사람 입장으로서 대단히 좋은 번역이고 괜찮습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니까 여러분의 저의 진심이 전달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 커리큘럼에 있어서 19브라스구하고 3등급 이하를 위한 19브라스구. 그래서 똑같은 강좌가 2개, 3개가 있어요. 그래서 버티칼 리딩도 3등급 이하를 위한 버티칼 리딩. 그다음에 흐름 백제도 3등급 이하를 위한 그래서 문제가 총 3개의 과목에 있어서 3등급 이하를 붙은 그래서 똑같은 강좌를 두 강의로 이렇게 제가 해놓은 게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도 제가 진실을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19브라스구나 버티칼 리딩이나 흐름 백제를 제가 강의를 완강을 제 딴에는 정말로 잘 강의를 했어요. 정말로 잘 강의를 했는데 강의를 다 하고 나니까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 하고 나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강의하는 게 더 좋았겠다라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회사한테 얘기했습니다. 다시 찍겠다. 다시 찍는다면 더 쉽고 자세하고 이때 처음에 찍었을 때 쉽고 자세하게 찍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더 잘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더 자세하게 찍으면서 설사 영어 공부가 많이 안 된 5등급, 6등급 학생이더라도 이해할 수 있게 강의를 찍겠다 해서 다시 찍은 게 이 강좌입니다. 찍고 나니까 이게 더 자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이 이후에 학습에 대한 방향성을 좀 잡게 해드리고 싶다고 했잖아요. 1등급, 2등급이면 이걸 듣고 3, 4, 5등급이면 이거 들어라. 그게 표면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요. 모든 등급, 만약에 커리큘럼, 킹콘 커리큘럼을 따라온다면 그냥 다 모든 등급 학생, 이거 들으시면 됩니다. 제 입장에서 지난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이게 더 자세하게 강의가 된 것 같아요. 이거 좀 지우고 싶은 게 솔직히 제 마음입니다. 너무 솔직한 것 같아. 아주 좀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진실을 말씀드리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Q&A 게시판에 나오는 얘기들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 넘버 3입니다. 모의고사 파이널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냐. 그러니까 문제풀이한다는 건 내용을 개념을 잘 정리하고 그 다음에 실전에 들어가서 내용 정리하고 난 다음에 문제를 열심히 풀어서 문제풀이 능력까지 배양시키는 게 맞는데요. 보통 학원가, 대치동 학원가는요. 9평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9평이 9월 초쯤이잖아요. 그 지나서 9월 중순부터 파이널이 시작이 되는데 저는 그게 좀 잘못됐다고 판단을 해서 킹콩과 킹콩 연구실에서는 9평 전에 파이널이 출간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제가 대결 구도를 잡은 게 도대체 모의고사 파이널이 9평 전이어야 되냐, 9평 후이어야 되냐라는 거에서 진짜 9평 전부터 파이널을 시작해야 된다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다른 선생님과 의견이 좀 다를 수 있는데, 다를 수 있는데 제 판단은 그렇다는 거죠. 6평 한 번으로 실패해봤으면 충분합니다. 6평부터 9평까지 있는 그 여름 기간 있죠? 6월, 7월, 8월은 여러분이 실전에 들어가서 기본 개념이 문제에서 어떻게 풀리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이런 불안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좀 더 기초력을 쌓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말이 맞지만요. 문제를 풀면서 기초가 쌓이는 것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영어 과목에서는요.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어요. 영어는 언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익숙함, 그게 선행이 된다면요. 기초적인 해석력도 같이 배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를 좀 더 쌓고 모의고사를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9평 전부터 모의고사 시작하세요. 그럼 해석력 증가되는 거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개 중에 비교한다면 이거고요. 여기서는 이 뒤에 강제를 들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게 좀 마음이 많이 아픈데 학생들은 상당히 고민이 되나 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시간이 6월달쯤 됐는데 제가 이제 반수생입니다. 이제부터 수능을 공부하려고요. 또는 그 전에 이과학생이라서 수학과학 같은 거 많이 해서 영어를 못했는데 6월부터 지금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모자라는데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을까요? 라는 그러한 질문. 그거에 대한 속 시원한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만약에 돌려서 지금이 작년 11월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수능을 딱 1년 앞둔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수험생은요. 그때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도 그 수험생의 마음에는 아, 시간이 부족하다. 고1 때부터 열심히 할 거야. 중학교 때 왜 놀았지?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했었어야 했는데 이런 후회를 할 거라는 거죠. 지금 6평이라서 더 하고 그 걱정을 덜하고 그러진 않는 거예요. 그냥 지나간 세월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되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어느 선생님이더라도 마음에 드시는 선생님 고르셔서 스타트하세요. 만약에 절 하신다면 Q&A 게시판을 통해서 소통해서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1년 전이었다고 해도 늦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다. 이런 얘기죠. 알았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 이제 이건데요. 제 커리큘럼은 이렇게 대강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여기 있는 게 기본 강좌죠. 구문과 독해를 제대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모든 문제풀이의 스킬. 빈칸만 집중해서 채화하는 거. 그레흐름, 전체흐름 순서만 채화하는 강좌. 빈칸만 하는 거. 그래서 이게 실전. 이렇게 되는데 지금 저는 이 영상 말미에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좀 역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드리고 싶어서 이걸 좀 적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이미 본인이 1등급이다. 안정적으로 내가 1등급인 것 같다. 그런 학생들은요. 지금 시점이라면 이 기초 강좌를 들었을 때 뭔가 깨닫는 게 확실하게 많아질 겁니다. 제 강의 경험상 그래요. 그리고요. 반대로 내가 지금 3등급, 4등급이다. 조금 영어를 많이 못했다. 하는 학생들은요. 오히려 그 학생들은 이거를 빨리 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러지 않고 오히려 이 실전적인 면을 했을 때 자신의 기본기가 오히려 딱까지는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실전을 하면서 기초력이 좀 좋아지는 겁니다. 그 효과를 얻을 수도 있는 거니까 굳이 이거, 이거 하지 않고 이거 먼저 하셔도 되는 거니까 굳이 순서에 있어서 얽매이지 않으셔도 되는 겁니다. 다시 저기로 가겠습니다. 짜장이냐 짬뽕이냐 이럴 때 항상 고민하는데 그때 이제 중국집 주방장 아저씨가 나와서 인마 오늘은 짜장이 좋으니까 짜장 먹어. 그 주방장 같은 시원한 대답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번 영상에 있어서는. 또 Q&A 게시판으로 여러분이 질문을 올리시면 제가 이렇게 답글 잘 달아서 소통 잘하고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릴 테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어려운 게 있으면 질문을 해 주시면 글로 남기고 또 너무 많아진다. 그러면 지금 영상처럼 모아서 한 번에 이렇게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의에서 뵙겠습니다.